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아수라라고 하죠 그런 존재가 아수라래 인격의 정신들을 하니까 아수라 음향을 볼 수 있는 눈 그 힘이 있다 이치예요 이치 이치일 뿐 아수라라고 부른다 자 이 인격의 정신들이 하는 일을 다섯 번째 토성주기의 중간쯤에 부래의 아들들이 이어받는다 자 이제 보세요 부래의 아들들 나오죠 부래의 아들들 자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형태령으로서 인격력이 작용하고 나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이 중룬대부터 다섯 번째 룬대부터는 부래의 아들들이 드디어 이어받는데요 여기서 이제 왜 이어받는다 부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왜 무슨 인격의 정신들 이랬다가 여기 부래의 정신들이라고 하지만 부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표현이 왜 나올까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 다섯 가지의 상위 정신들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이 훨씬 더 이치스러운 거고 이쪽은 우주 섭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할 때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상위 정신과 하위 정신 상위신과 하위신 대천사 쪽과 그냥 천사 쪽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대천사를 지금 얘가 대천사예요 슈타이나가 정화하는 것 우리 아들이 대천사야 그러면 아까 말한 트론의 같은 거는 무슨 천사예요 도대체 대천사보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하느님도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 1 천부경에 맞춰 말하는 1 천지인의 극명한 신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명하게 신화로서 뭘 알고 있어요 마고를 알고 있잖아요 마고 천지인을 품고 있는 마고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우주 섭리 안에서 마고가 되면 일단 그만이에요 우리의 신화가 얼마나 위대하면서 수준이 높은 건데요 여러분 와 뭐 꼭 천둥의 신이 나와서 무슨 무슨 주피터가 나오고 뭐 이래야 돼요 아예 마고신이 뿌려진 신 중에서는 최고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돼 마고신이 하나님이에요 최고상의 하나님 마고신은 어떤 하나님까지 품고 있으니까 천지인까지 품고 있으니까 마고신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 무주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확 끌어서 생각하면 우주를 뿜어내는 무주적 엄마다라고 부르면 돼요 마고신은 근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마고신은 실은 천지인 자체의 그 커다란 품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바꿔야죠 마고신을 저는 뭐 굳이 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고신 자체 마고 세상이라는 것 자체를 무주 세상이라고 설정을 해야지 공한 세상 우리가 그냥 공부에 뿌려져 있는 그 공한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하면 절대 안 돼요 망가지게 돼 있어 그건 우주의 먹잇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어쨌든 표현이 바뀌고 있죠 다섯 번째 주기 중간 이후부터 여섯 번째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천부경의 이치예요 운삼 사성 환호한 다음에는 뭐가 와요 육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생 불의 아들들이 이어받아서 이미 진짜로 물질 세상을 여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의 아들들이 여는 세상을 섭리 세상 정말 우주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서 이제서 무주에서 이치가 흩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토성기라고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이 토성기에서 우주 섭리가 탁 하고 뿌려질 수 있는 불의 아들들이 드디어 요이 땅 해가지고 얘네 일들이 춤추면서 드디어 수소를 만들어내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물질의 낙까지 만들어내는 요이 시작 불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돼요 딱 다섯 번째 중룬대부터 태양기가 시작할 수 있는 준비는 전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겠죠 당연히 다섯 번째 길을 지나고 있으니까 태양기 준비를 미리 하고 있겠지 이 전에도 물론 있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와서는 이때 태양기가 준비하겠죠 당연히 왜 불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글이글 타겠지 그러니까 뭐가 될까 얘네들이 빛이 되겠죠 불의 아들들이니까 빛나는 실체 고향된다 하잖아요 인간이 빛을 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슈타이너가 뭐라 그래요 인간에게 남는 기관은 심장밖에 없다 저는 뭐라 그래요 심장이 중력에 그 자체 지구보다도 더 센 중력을 갖고 있다 왜 여러분들은 지구 이전에 태양을 탄생시킨 트론의 힘이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지구 깐 거에 중력은 무슨 지금 우리는 80억으로 나투어져서 몰라볼 뿐이죠 빛나는 실체가 고향된다는 거예요 불의 아들들 얘기 나오죠 뒤에 자 이제 그런 면을 보고 일단 보세요 불의 아들들이 이어받는다 이들은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달의식과 비슷한 어려풍단 상의식을 갖는다 발달 단계를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달의식에서 인격 아수라 구분하면서 이쪽 저쪽 다 쳐다보잖아요 자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음향의 이치를 알고 있으니 불의 아들들이 드디어 활동 개시하는 거죠 이들은 다음 행성인 태양에 가서야 비로소 인류의 단계에 도달한다 그죠? 보세요 태양에 가서야 불의 아들들이 뭐부터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행성 자체도 생명이라고 보면 태양도 만들어내야 돼요 토성을 품은 태양이 토성을 퐁 하고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우리 발달기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토성기가 나와서 휴지기 엄마 품에서 아홉 달 예를 들면 딱 그리고 어떻게 해요? 뽕 하고 딸내미를 탁 하고 내보내는 게 태양 하지만 엄마는 거기에 든든하게 백그라운드로 있다 태양이 나오면서 토성하고 분리되고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커다란 엄마 품이 태양까지 포함하고 있다가 달을 뽕 하면서 내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토성으로서 태양으로서 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시점을 가지면 인간과 지구 발달을 보는 게 편안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이곳에서 이들의 일은 어느 정도 무의식적이고 아직은 꿈 같다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꿈 같아요 완전히 완전히 상태는 토성기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감각기관의 배아들의 활동이 지난주기부터 활성화된다 감각기관의 배아들이 활성화되겠죠 당연히 물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만들어져서 자체까지 나와야 하니까 지금의 최고의 진화체인 나까지 와야 되니까 물질은 물질대로 이렇게 진화할 뿐 불의 정신들이 만들어낸 빛의 해상들이 이런 감각기관들의 배아들을 통해 밖으로 빛난다 실제로 태양이 빛나는 것으로 봐도 여러분 무방해요 무방해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저 태양을 보고 빛이 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면 여러분들이 불의의 아들들을 느끼는 거라고 봐도 돼요 제가 이건 단언해도 돼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 태양주기가 지금 있는 우리 태양주기다라고 물질을 그냥 딱 빗대어서 설명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태양주기 토성주기에는 불구름 같은 인간의 형태의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우리가 보는 태양은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빛 알갱이 하나가 여러분이면서 그 빛 알갱이가 나를 눈부시게 하는 자체가 불의의 아들들의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섭리가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불의의 아들들이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천사들의 작용이에요 그게 인간의 선조는 일종의 빛나는 실체로 고향이 된다 인간의 선조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토성기가 품은 태양 빛나는 실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뭐 그냥 간단히 말해서 태양이 여러분의 선조라는 얘기예요 선조 선조 우리 선조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씨 가문의 몇 대종의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조는 태양 불의 정신들 대천사들 일하는 거죠 그 선조 누구예요 나 나 나 토성기는 평소 어두운데 비해 이제는 전반적인 어둠 속에서 인간이 빛을 낸다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어둠의 정신들이라고 했죠 자 그럼 지금 세팅이 어떤 느낌이에요 토성기는 평소에 어두운데 비해 인간이 전반적인 어둠 속에서 빛을 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칠흑 같은 어머니 마음으로 아이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현지 우연함을 여러분 스스로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토성기 자체도 또한 뭐예요 그런 더 큰 어머니 품에서 품어져 있다가 토성기가 나왔는데 지금 토성기는 뭐해요 또 토성기는 또한 어둠이 되어서 누구를 품고 있어 인간이 빛을 내게끔 내가 든든한 어머니의 배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이것들에 뭐라는 거예요 반복 태양 또한 빛나고 있으나 태양 또한 그 근원의 어둠으로서 품고 대천사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토성기의 어머니 품에 있었으니까 토성기의 어머니 품은 극명한 어둠의 세계 무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 세계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심장의 중력이 훨씬 더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사실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걸 아니까 이게 어디 이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이치적이지 이거보다 더 이치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과학물질 문명의 통합장 이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당연히 통합장 이론이죠 전자기력 행력 양력 강력 뭐 다 포함시키는데 이 힘이 그게 음향의 힘인데 어떻게 그게 그 하나 된 통합장의 힘이 아닐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 이치를 당연히 아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미친놈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나는 이치를 말할 뿐 이런 이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천보경을 통해서 그걸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슈타이너 선생님이 미리 1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카싱 레코드에서 이걸 다 증명해주고 계시다 이치를 지금 역하시는 분들이나 공자 맹자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알면 여러분들이 양자 역학을 보고 이 과학물질 문명을 정확히 보고 진리를 알고 섭리 세상을 그렇게 통시켜야 돼요 통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금하고 화만 여러분 교화시킬 거예요 교역시킬 거야 언제까지 금화 교역이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교역이 금화해 나는 늘상 수하고 교역하고 수, 목, 목, 화, 화, 금, 금, 수 계속 위, 아래, 전우, 좌우, 상하 계속 교역하고 있는데 무슨 금화 교역 한 사이클의 우주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금화 교역 끝 결국에 뭐예요? 그냥 우주의 먹잇감 계속 금화 교역하고 있으면 그냥 우주의 먹잇감인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해서 모르잖아 더 공부해가 대단한 이치가 있지 거기서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만의 역을 만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역을 만들라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수화 교역을 하고 있어 수화 교역 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수목 교역을 하고 있어 이거 할 수 있죠 당연히 발달 단계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후천개벽이니 화해 세상에서 금하고 이거 가지고 자아 발달 단계 자아체에서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되느니 지금은 알거든 나 눈 떴거든 육생했거든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지금 지지그 먹고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주섭리의 먹잇감 그래서 섭리 그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인격 정신들이 이런 전반적인 어둠 속에서 여전히 인간 상태를 깨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둠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어야 된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인간 상태를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품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그래서 낫자 어머니 품 안은 얼마나 어두컴컴해요 아이 입장에서 하지만 그게 어머니 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품이다 빛이 어떻게 있어요 도대체 빛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죠 하나님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이지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으라 인간들이 보죠 어둠에서 빛이 있어야지 인간들이 보는 거예요 낮과 밤이 있으라 물질 안에서는 낮과 밤이죠 낮과 밤이 있으라 물질 안에서는 낮과 밤 하지만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는 이체적 어둠의 하나님이 분명히 존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였다 나였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인간의 상태를 깨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 제가 지금 여러분 깨우고 있잖아요 깨웠다 토성기의 상위 차원의 존재들은 어두컴컴한 여러분들을 늘상 깨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쉽게 품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면서 제대로 열 달 만에 깨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휴직이에요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기이에 나오죠 우리 토성기 태양계 할 때도 들어갔다가 잠들고 나왔다가 잠들고 하는 거 이런 기들 여러분이 잤다가 깬 것 또 죽었다가 깨는 것 엄마가 아이를 품었다가 낳는 것 다 그런 이치가 있는 거죠 프랄라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휴지기라는 거죠 휴지기 이거 휴지기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휴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둠 속에서 여전히 인간 상태를 깨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치적 어머니 상태 만물지 모한 우주적 어머니 상태를 느끼면서 이 글을 읽으면 얼마나 소중하고 애달른 상태인지 알게 돼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라 인간 존재는 스스로가 토성에서 자신의 발광력을 이용하지 못한다 이제 물질력 안에서 발달 단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스스로 토성에서 발광하지 못하죠 이런 존재들 불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불의 아들들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를 해야지 밝아지는 거예요 그의 감각기관의 배아들이 지닌 빛의 힘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발달기로 보면 이래요 하지만 빛의 힘을 통해 다른 초감각적 존재들이 토성기에 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왜 이런 배아들 이런 신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회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러분이 뭐예요 물질의 어머니 이치의 어머니 유명만물지 모 유명만물지 시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 를 이치의 모 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가 되면 모죠 모 그렇죠 그러면 유명만물지 모 가 아니라 유명만물지 무 가 돼도 되는 거예요 무명만물지 시 가 아니라 유명만물지 시 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게 노자님은 이치적으로 탁 한번 원래 이치를 말씀해 놓으신 거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비꼬와도 이게 이치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안 벗어난 거예요 일이 되면 그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면 그 힘이 있다 이게 창조력이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조력이에요 이게 이치고 무명만물지 시건 유명만물지 시건 유명만물지 모건 무명만물지 모건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게 더 올라가면 이걸 알까냔 말이에요 이걸 알까냔 말이에요 자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선조들이 광원 자 이 정도의 광원이면 태양기에 나라고 봐도 되죠 태양기에 그냥 나 온전한 나 자체 그냥 태양인 나 그 광원 뭐예요 적어도 태양기만 돼도 여러분 우주 섭리예요 이치예요 이치 그 정도만 돼도 이 존재들은 자기가 본성의 일부를 이 행성에 내리쬐다 이런 표현이 제가 좋아서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는 이치로서 수많은 기회들을 열어주면서 그 근원의 광명 어머니의 힘을 포함해서 어둠으로 존재하면서 여러분들의 딸들을 내보내고 이치의 비를 계속 뿌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딸들이 내 가에 가서 빠질라 빠질라 조마시마한 마음 그 마음 여러분들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 당연히 넘어져서 깨질 수 있죠 때로는 내가 수영을 못해서 진짜 내 가에 가서 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물질 안에서는 엄마가 안타까워 하겠죠 하지만 엄마가 이렇다고 끝낼까요 아니 저쪽에도 내 딸이 있는데 이쪽에도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은 그 목숨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내 딸은 또한 나를 거쳐서 다시 나갈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목숨 자체가 그냥 이생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내리고 스스로 그 태양의 힘을 가지고 이 불의 아들들인 대천사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늘상 내리쬐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늘상 내리쬐고 있다 나는 그 이치의 비를 항시 맞고 있다 나는 언제나 엄마 품에 있다 하지만 독립된 나로서 한판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 헷갈려 하지 말고 불안해 하지 마라 힘들어도 기꺼이 나아가라 이들을 위해서 말한 저 네 가지의 숭고한 존재들과 같은 계열에 속하며 발달 과정에서 이미 인간의 현존과 모든 연관성을 넘어선 상태였다 불의 아들들 얘기하죠 이들은 이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벌써 이제 딱 나오잖아요 자유의지 이런 표현이 왜 이치적인 오의 자리에서부터 불의 아들들이 탁 하고 나가면 극명한 물질 세상으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우주 섭리의 시작이라고 봐도 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쪽 네 개 다섯 개의 상위 정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시무시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일시무시를 이치적 일시무시와 내가 극명한 자리에서 일시무시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더 상위 차원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이고 자 어쨌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치가 풀어졌을 때 우주 섭리쯤 이 어선풀의 한 이치 세상에서 물질 세상으로 변하는 요쯤에 일시무시에서 우주가 딱 풀어지고 하는 우주 섭리 안에서의 자유의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나올 거거든 기는 태양기를 지나서 달기를 지나서 지구기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나오죠 불의 아들들은 상위 차원의 정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분리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극명한 이치에서도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트론회가 야 너 불천사 너 대천사 너 이 두 번째 불천사 일로 와봐 너 나가가지고 저쪽 우주 좀 열어 이렇게 너네 뭐 태양하고 수금지와 모토 텅의 명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딱 보니까 가가지고 너가 딱 중심을 잡고 계속 빛을 비춰봐 우리 딸들이 그쪽으로 이제 여행 가야 되거든 지구라는 별이야 거기가 혼돈의 세상일 거야 하지만 너는 이런 미션이 있으니까 그냥 빛나 가서 자유의지 그런데 어떻게 물질상으로서는 빛이 점점점점 물질로 떨어질수록 계속 반복하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있어요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아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먹고 자고 싸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알아채야죠 그러면 이 과정을 알아채야지 이 과정을 아 내가 의지령이었구나 내가 그 트론의 자체였구나 아 내가 이 불의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구나 나는 그 불의 아들들이자 트론이었구나 내가 황극의 주인이었구나 자유의지 자기 본성의 일부를 발산한다 본성의 일부를 발산한다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본신 본태예요 여러분 본신 본태에서 일시무시한 힘 일석삼각하는 힘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발산한다 본성이다 지금 토성기에서 이런 얘기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토성기에서 이런 얘기할 때 그래도 이거는 지금 우주섭리 아니죠 전체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상위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교 신비학에서는 이 지점에서 지금 막 불외령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영이 나와요? 세라핀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랑의 정신들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랑의 정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물질이 풀어졌을 때는 어떤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불외령 너희들 나가서 작업을 쳐 내 딸이 고생할게 분명히 우주섭리 안에서 물질력으로 뚝 떨어질게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 제가 지금 너무 쉽게 동화처럼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사랑령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령은 언제부터 있었다? 여러분들이 트론에 얻을 의지령이었을 때부터 분명히 사랑령은 같이 있었다 왜? 지금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니까 알고 구의자리 설정해서 다시 나갈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버려도 사랑과 지혜 정도는 알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음과 양의 정보값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가 음과 양의 정보값 사랑 이 세라핀이라고 하는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과 거의 맞먹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아카싱 레코드에서는 설명을 잘 안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령의 수준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우주적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물질의 딸들 물질의 나 달의 길을 지나 지구계에 올 나에 대해서 물질의 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세라핀이 나오는 거예요 세라핀 그 차이를 알고 계셔라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주기로 봐서는 자명해요 사랑의 정신들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왔었으면 아카싱 레코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좀비야 좀비 좀비의 레코드야 이건 저쪽 세상에 그냥 어떤 좀비 신선들의 레코드예요 이건 아카싱 레코드 지구에 있는 우리의 아카싱 레코드가 아니라 여섯 번째 토성주기 사랑의 정신들 세라핀까지 이제 나왔죠 여러분들이 계속 위에서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음으로 2단계에서 꿈이 없는 깊은 잠에 든 현대인들의 경우처럼 흐릿한 의식을 갖는 존재들이 일이 시작된다 아직도 이제 여섯 번째가 지났는데 일곱 번째 지금 그냥 실제로요 여러분 달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토성기는 완전 그냥 흐릿한 상태예요 모양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죠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토성기에서는 그런 정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불의 정신들 사랑의 정신들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 돌아왔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다음으로 이 단계에서는 꿈이 없는 깊은 잠에 든 현대인들의 경우처럼 흐릿한 의식을 갖는 존재들의 일이 시작된다 이들은 황혼의 아들들 황혼 여명의 정신들 이렇게 표현하죠 드론의 지혜령 운동령으로 형태령이 나왔고 인격령이 탁 하고 나서 다섯 번째가 지난 다음에 불혜령들이 출동하면서 사랑령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명이래 여명의 정신들이래요 우주 차원에서는 상위 정신들이죠 우주 차원에서의 상위 정신들이에요 일단 여명이라고 그럴까 여명이 뭐예요 밝은 것 밝아지는 것 여명이 뜬다 여명을 보자 이러잖아요 벌써 시선 어때요 여러분 내가 빛이에요 여명이에요 이걸 바라보면 벌써 달의 신들의 느낌이 많이 나죠 분리되죠 아수라가 작업을 이미 치고 있죠 위에서 그러니까 분리되고 있죠 여명의 정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나도 서로 뭐예요 뜨는 태양처럼 어선프레하게 여명이 되는 거예요 나로서 밝아진다 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죠 나로서 약간 밝아지는 거죠 여명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달 단계로 보면 진화 발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이치로부터는 더 극명하게 자꾸 분리되면서 어머니의 품에서는 자꾸 멀어지면서 나는 사춘기를 겪을 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치적으로 봤을 때 토성기에 사춘기를 겪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명의 정신들 왜 애 혼자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가 나왔어요 자유의지 애들이 어릴 때는 나한테 의지하다가 다 컸다고 이제 막 싸우잖아요 사춘기가 오잖아 자유의지가 생기니까 아이들 자체도 이 발달기에서 여러분이 이치적인 면에서도 토성기에서도 그런 사춘기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얘가 불의 령 세라피메의 령 힘도 모르고 자기가 여명 지 혼자 빛나는 줄 아네 그래도 어떡해 내 딸인데 내 딸인데 어떡해요 그래도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명의 정신들 이런 표현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황원력의 여명 이런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벌어지니까 신장 문헌에서는 이들을 루나 피트리스 뭐 또 뭐 바르샤드 피트리스라고 부른대요 자 여명령이라고 보면 돼요 여명의 정신들 이들은 달에서 비로소 인류 단계에 도달한다 보세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확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수라의 힘이 더 강해지면서 분리시키겠죠 분간하겠지 구별하겠지 달 달에서 인류 단계에 도달한대요 여명의 정신들이 달기 가야자 인류 단계로 도달한다 다 역시 그 뒤에 있는 모든 더 큰 신들은 어떻게 해요 작업 같이 해주고 있죠 물론 물론 그 근간에 모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우리 할머니로서 할머니의 어머니로서 계속 계속 그래야 이들뿐 아니라 이들의 선임자인 불의의 아들들도 불의의 아들 선임자였죠 불의의 아들 불의의 아들도 지구에서 이미 인간 상태의 단계를 뛰어넘었다 지구에서 이들은 더 높은 존재이며 상위의 이치가 우주섭리에서 풀어졌을 때는 태양을 진짜로 빛을 불의 아들 저거를 세라핌의 힘이라고 봐도 돼요 뿜뿜하고 있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지금 따사로움을 느끼는 게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손길이에요 실제로 비가 내리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물 그것보다 더 끈적끈적하면 뭐예요 기름 부은 자 더 생명력이 강하죠 제가 지금 이게 다 농담이 아니라 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불의의 아들들도 지구계에 가면 다 그렇게 인간으로서 형상으로서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뿜뿜하고 있는 그 빛 그 빛 자체도 불의 아들들로서 지구계에 오면 어떻게 나로서 존재한다 여러분 모두 다 태양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빛이고 어떤 어둠이었던 하나님으로서 어둠이었던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뿅 하고 딸로서 나왔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죠 당연히 자명한 이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학에서는 이들을 천사 앙겔로이라고 부르는 한편 불의의 아들에 대해서는 대천사 아르크 앙겔로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명의 전신들 이후로 나오는 것을 천사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이치 세상의 정신들에서 나왔던 세라핌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세라핌이라든가 불의의 아들들 정도는 뭐예요 대천사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천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급이 있죠 여기는 그냥 하나님 자체 여기는 대천사들 그리고 이제 여명의 정신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는 건 천사들 천사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여명의 아들들은 성장하는 인간 선조 안에서 일종의 지성을 발전시킨다 자유의지가 강력해지면서 여명의 정신들이 살이 분별을 하면서 바라보고 드디어 이제 말도 블라블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게다가 생각까지 하죠 이제 점점점점점점점 그러니까 지성이 나오는 거죠 지성 지성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케로빈 지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발달 단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성을 진짜로 갖고 있는 배아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천사 여명의 정신 케로빈 지성의 정신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인간 선조는 자신이 흐릿한 인식 속에서 아직 이 지성을 이용할 수 없다 발달 단계로는 이용할 수 없어요 이전에 세라핌이 각 기관의 배아를 통해 나타났듯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사랑의 힘은 달의 힘 이런 것도 있었죠 생명의 힘, 뿜는 힘, 내 따라 하는 그 마음의 힘 생명의 힘이에요 세라핌의 힘이라고 하는 건 배아들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게 그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힘 이 지성을 통해 다시 숭고한 실체들이 나타난다 이 정신 존재들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지성을 행성에 흘려보낸다 그리스교 신비학에서는 이들을 케로빈이라고 부른다 자 보세요 여기 아주 미묘한 것이 하나 섞여 있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숭고한 실체들이 나타난다 근원에는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명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천사 나왔고 사랑의 세라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명의 정신들 뭐 이제 이렇게 아들들이 쭉 나가요 천사들이 나가 자 그러면 지성을 갖게 되는 케로빈이라고 하는 지성에 케로빈을 내보내는데 케로빈을 내보내는데 자 상의신들이 쭉 하고 위에 존재했죠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지성을 행성에 흘려보낸다 그래요 이 정신 존재들은 인간의 몸을 통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양에 태양의 지성의 힘을 뿜뿜하죠 달의 지성의 힘을 뿜뿜하려고 케로빈이라고 부르는 이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어떤 몸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지성의 케로빈을 뿜뿜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지금 행성보다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행성보다 상위 차원이죠 이거 왜 이게 당연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 차원의 존재에도 나는 존하니까 여러분은 케로빈이 없으니까 행성 자체에도 케로빈을 내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슈타이너가 이렇게 아카싱 레코드를 통해서 돌려 돌려 얘기했지만 내가 행성까지 만들었다 그 소리예요 내가 행성에 지성을 심었다 그거예요 숨결을 불어 넣었다 후 행성 너희들 그냥 돌덩이 아니야 후 계속 또 불어 후 야 너희들 깨어나 야 아스트랄 너희들 와봐 야 에테리어 너희들 작업을 쳐 후 야 케로빈 너와 작업 좀 쳐 쟤는 아직 헷갈린가 봐 생각 좀 하게 해 지성의 힘 케로빈 들어가 야 사랑의 힘 얘 실패했어 딸 좀 낳아 사랑의 힘 대천사 너희들 가가지고 빛 좀 뿜뿜해 후 또 인간 탄생 지구계에 가니까 흙으로 빚어서 아 지구계에 가니까 딱 맞구나 지구계에 가니까 내가 살맛 좀 나네 연습 좀 할 수 있겠네 지구계에 나 얘 심심하니까 갈비뼈 좀 떼어서 남자 여자 좀 만들어 이 세상은 음향에 잇히니까 너희들 힘들지도 몰라 깜짝 놀랬지 모습이 달라서 가리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 하지만 너는 양이 없고 너는 음이 없어 이거예요 이게 천지천교고 여러분 이게 창세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다 나오잖아요 왜 지금 창세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대단해요 여러분 아예 아카싱 레코드에서 보면 이것쯤이에요 이것쯤 이것쯤 창세기 이것쯤 뭐 그렇게 대단해요 창세기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의 성경은 이제 그렇게 죄다 뒤집어져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다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져 충격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찌금찌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인간의 몸을 통해 지성을 행성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은 우주니까 말로만 나는 우주다 나는 우주다 그러면 뭐예요 이런 이치를 떠들어야지 그게 이치가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맨날 책만 보고 평화롭죠 아우 여러분이 눈치채셨으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체입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 말 여러분 이거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치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첨부경 해봐 아카싱 레코드 너 이치 깨달았어 그 이치 대비시켜서 설명해봐 딱 좋아요 딱 좋아 여러분의 선생님이 이걸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제 일곱 번째 나와요 여러분 일곱 번째 토성 중에 중반쯤에 새로운 활동이 시작됐나 이제 여섯 번째까지 거슬러 올라왔죠 큰 주기에서의 작은 룬대 이 룬대 중에 일곱 번째 주기인 거예요 인간은 이제 자신의 물질체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점점 어쨌든 토성기 안에서도 뭔가 구별되죠 이 작업도 커다란 달개까지 오는 기가 반복돼요 똑같이 그런 느낌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이렇듯 인간의 토성 상태는 완전히 흐립함 속에서 인간 자신의 활동을 본래의 정신인간이 될 최초의 배협을 만들어낸다 누구란 소리예요 트론회 더 근원회는 일단 우리가 일시를 트론회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왕권을 얘기했잖아요 트론회 황극의 자리인 진짜 근원의 나 본신 본태를 알고 있는 나 본래의 정신인간 될 최초의 배협을 만들어낸다 시기적으로는 토성이 일곱 번째 주기 정도 돼야지 실제로 이제 뭐냐면 태양계에서 물질 발달 단계로 봤을 때 에텔의 힘이 작용해서 물질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정신인간이 최초의 배협을 만들죠 CR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CR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불구름처럼 흩어다니니까 불안계 이러는 거예요 불안계 발달 단계에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천부경을 하고 슈타이너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렇게 아카싱 레코드를 보고 아 이 상태에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냥 자명하게 넘어가요 쑥 하고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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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런데 여러분이 천부경을 직역하는 힘 여러분만의 우주가 있는 힘 일시무시가 되지 않고는 이걸 못 보죠 그것도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힘 여러분이 제대로 천부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힘 딱 대비시켜서 말하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은근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죠 이제 왜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도마보금도 많이 나와요 이제 이제 뭐 다른 보금서들도 많이 나올 거야 목사님들도 이제 자기가 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판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를 아직까지 그거 감이에요 그냥 이치로서 눈치만 딱 챈 거야 공부해서 알아야지 이런 이치를 알아야죠 그래서 공부 시작이라는 거죠 자 최초의 배업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슈타인의 신지학을 참고하면 이 정신인간은 인류 진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발달을 이룬다 라고 얘기하죠 몸, 혼, 영으로 봤을 때 영의 3단계 보면 신지학 문원에서는 이 정신인간을 아트마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죠 아트마라고 하는 게 맨 위에잖아요 마나스 부티 아트마 하는 이 윗단계 영계시민으로서의 최고의 상위단계 근데 우리는 아트마 하면 돼요 아니에요 동막대기로 뚝 떨어져야지 아트마 하면 좀비예요 여러분 아트마인 상태와 지금 물질의 나인 상태를 극명하게 존하면서 취사 선택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지금의 내가 아트마인 거예요 아트마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아트마인 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고 예수일 수 있는 이유는 고통을 씹어먹고 하나님을 내가 그냥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고통을 벗어나라 하나님한테 기복해라 나한테 기복해라 그게 부처님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 이 아트마는 이른바 인간의 단자들 가운데 최고의 단자이다 이 단자라고 모나드라고 하는 건데 점 이걸 아는 사람들이 점 하나 딱 찍고 나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천만의 말씀 정신 차려 너희들 이런 장난치고 있는 너희들 정신 차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이 칠판에다 점 하나 찍고 자기가 무슨 공부해서 산에서 무슨 공부 와가지고 무슨 선생님들 만나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런 거 깨달았는데 점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더라 끝 이게 비밀이니까 얘기하지 말래 도대체 여기서 이치가 어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치가 어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자기가 겪었던 거 그냥 얘기해 놓고 그리고 몇 가지 그냥 뭐 사자성어 예전 몇 가지 경전에 몇 마디 해요 그게 아닌데 제가 제가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교실 안에 점을 몇 개 찍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분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있는 이 공간에서 점을 혹시 몇 개 찍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질문에 대답은 안 하겠대요 여러분도 한번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점을 몇 개 찍을 수 있는지 이런 이치를 모르고 진짜 단자를 몰라요 그분은 진짜 이 단자 모나드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점 찍고 흉내 내는 거죠 어느 정도 평화가 많았으니까 그동안 지나오면서 경전 알았거든요 이런 거 설명해야죠 이런 거 단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단자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자도 여러 가지죠 왜 일시무시 일석삼극이니까 이신조차들도 단자의 하나예요 내가 밑에서 보면 당연히 단자죠 천신 지신 인신인데 당연히 진짜 단자는 따로 있죠 일단 그래서 최고의 단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트론에는 슈타이나가 얘기하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더 끌어올리며 천부경에서 일시무시 극명하게 가서는 내 근본의 자리에서의 일시무시 아트마 그 자체는 이 단계에서 완전히 흐릿하고 무의식적이다 당연해요 토성기는 전체로 흐릿해요 그러나 세라핀과 케로빔이 자유의지로 선행하는 두 인간 단계에서 나타나듯이 앞에 세라핀과 케로빔이 나왔죠 이제는 저 왕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난다 이거 보세요 이제 트론에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작업해서 탁 우주섭리 안에서 부레령하고 세라핀이 작업을 중간에 한번 해주죠 그래서 여명의 천사들이 작업을 해서 요정도 되면 본래의 정신을 드디어 알려고 하는 상태에는 뭐예요 본래의 정신 인간 최초의 이 배협에는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왕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씨알 씨알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트론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원래 왕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한다 나타난다 이 말은 드디어 아 준비됐으니까 나 들어가야지 선택된 거죠 그 이후로 여러분들 진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들은 토성 상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자신의 본질로부터 인간의 몸에 힘을 뿜어 넣었다 물질로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모나드인 상태 단자인 상태 여러분이 근원의 정신 인간인 상태에서도 트론에가 기다리고 있다가 확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됐구나 저 물질 단계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성장하는 거야 태양기 달기 지구계 나로서 그렇게 될 거야 옆에 있는 개돼지 옆에 있는 원숭이가 아니라 옆에 있는 로봇 인간 기계 인간이 아니라 이 의지의 정신 존재들의 힘 여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의지의 정신 존재들의 힘 내가 아트마로 있을 수 있고 본래의 정신 인간일 수 있는 배아 상태일 수 있는 것 의지의 정신의 힘이 정신 인간의 배협에 속속이 스며들어 그 뒤에 이어지는 발달 단계에서라도 그 힘은 유지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영혼 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근원의 단자로서 아트마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힘으로 혼을 만나 분별하는 힘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을 안고 나로서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물질로서 보면 내 에테르의 힘은 물질로서 진화 발전하면서 혼을 알아채려고 준비하고 있고 자체가 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물질의 시선과 이치의 시선 트론의 시선과 물질의 자체의 시선이 그래서 다르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트론에는 기다렸다가 내 왕권을 인간에 뿜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뿜어 넣었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속속이 스며들었다 하느님은 그래서 한 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하느님이에요 지금 속속이 얼마 몇 개 심어 들은 거예요? 80억 개 심어 들은 거예요 80억 개 그 뒤에 이어지는 발달 단계들에서도 그 힘은 유지된다 계속 유지되면서 진화 발전하죠 게다가 잠궁 깸하고 죽어서 다시 깨어나죠 우리 물론 이 단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흐릿한 의식으로 이런 배협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 없다 인간 중심으로 보면 그래요 물질 인간 중심으로 자체 중심으로 보면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모르죠 아직 하지만 인간이 발달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이 배협이 인간 자신의 의식에 빛을 비춘다 왜? 배하가 있으니까 그 배하에는 누가 있으니까? 내가 극명한 태초 최고의 단자인 모나드로서 아트마를 지나온 나로서 존재하니까 어떤 힘을 빌려서 앞에 있었던 모든 신들과 대천사들 세라핀 케로빈의 의지를 가지고 왕권을 회복하여 나는 다시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일 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일 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발달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그 배협이 이 아트마로서 왔던 트론의 힘이 그 왕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빛을 비추면서 스스로 빛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중천지일 양학명이에요 그게 인중천지일 양학명 이런 일은 토성기의 마지막에도 끝나지 않고 첫 번째 태양주기로 이어진다 유념해야 할 것은 여기서 언급한 더 높은 정신들의 일이 중지기와 그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잘 보세요 어느 한 주기의 중간부터 다음 주기의 중간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토성기, 태양기로 보면 토성기, 휴지기, 태양기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이 있죠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 표현하자면 이 룬데들 사이에서도 토성기 안에서도 의지령이 있고 물론 중첩돼서 지나가지만 운동령이 있고 형태령이 있고 인식령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기가 진행될수록 이 정신들은 휴지기에서 들어갔다가 휴지기에서 또 쉬고 들어갔다가 휴지기에서 또 쉬고 하는데 그 쉬고 하는 이 순간 중간부터 다음 주기의 중간까지 이후 중간부터 다음 주기의 중간까지 이 룬데에서 이 룬데의 중간 부분에 중첩된 상태에 휴지기를 분명히 거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은 바로 주기들 사이에 낀 이 휴지기 최대한 활동을 펼친다 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가 열 달 품었으니까 태어났죠 이거예요 이거 열 달 품는 시간 없으면 여러분 태어나지도 못하죠 사생아가 되거나 아프거나 여기 안에서 죽거나 태어나도 죽죠 잘 품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대의 활동 한다는 거예요 최대의 활동 언제 휴지기에 최대의 활동 이들의 일은 한 주기의 중간부터 증가해요 증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 휴지기 한 주기의 중간부터 서서히 중가해서 여기서 극명하게 높아지고 다시 사그라들고 높아지고 사그라들고 하죠 주기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첩되는 이 중주기 여기 여기를 말하는 거죠 휴지기의 중간에 가장 강해졌다가 다음 주기에 빠진다 가장 강해졌다가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강해졌다가 빠진다 여기 중주기 만반타라의 한 주기를 중간부터 프랄라야기라고 하는 이 휴지기 휴지기를 지나면서 강해졌다가 다시 기 시작 그러니까 이치는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휴지기인 상태에서 이치가 가장 활발하다는 거죠 활발하다 활발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어떤 면으로는 다음 주기에는 빠진다 이치가 노력을 해서 엄마가 열 달 동안 품고 아야 하고 나서 소리를 질러야지 여러분이 뿅 하고 나와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자 휴지기 동안 활종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첨부경을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의했을 때 제가 계속 이 그림 그리잖아요 일종 무종 그리고 일시무시 일종 무종 그리고 일시무시 일종 무종 그리고 일시무시 가운데 만반타라의 주기들 사이에 낀 이 프랄라야 휴지기 극명한 무상태로 갖고 와서 이 이치를 설명하면 여기가 무주 무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어둠과도 같은 엄마 뱃속 가두 같은 아주 커다란 그냥 그렇게 드러나 있는 하지만 엄청나게 어두운 현지 우연한 플랄라야 휴지기 휴지기 하지만 뭐하고 있다 최대의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여러분 내일 출근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점심 먹고 저녁에 또 투덕투덕 걸어와서 집에 있는 것 그게 최대의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물질의 내가 하는 거예요 물질의 내가 최대의 활동은 이한생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첨부경을 돌리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을 끊임없이 통과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밝혀내는 것 이게 최대의 휴지기예요 또한 반대로 이치의 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그런게 이치의 활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치를 고찰에 통찰을 거듭하는 것 그 상태가 최대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명상 조용 산속 힘이 없을 땐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내 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강한 사람들한테 좀 받아 진동을 좀 느껴 그게 네 배아 상태야 뭔가 좀 웅틀거리지 그게 배아야 씨알이야 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 도움을 줄 테니까 이치하고 닿아봐 뿅 이런 도움 받을 수 있으나 있으나 진짜 휴지기의 최대의 활동은 여러분들 일상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현실에서 도망쳐봤자 다시 와서 다시 공부할 뿐이에요 빛 진동 체험하고 계속 거기 중독돼 봤다 다시 정진 차리고 다시 이치를 공부해야 될 뿐 이치를 그래서 꼭 챙겨라 자 이 내용으로부터 그리스도 심박에서는 무슨 뜻으로 시대의 시작 맨 먼저 세라핀과 케로빔 그리고 트로네가 나타난다고 하는지도 분명해지죠 제가 이 설명을 계속 드렸죠 더 이치적으로는 트로네 세라핀 케로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안에서는 세라핀 케로빔 불의 아들들 활동이지만 이치 자체로 보면 트로네가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트로네와 세라핀의 근원의 세라핀 근원의 세라핀 사랑 의지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와 함께 토성기의 과정은 그 활동이 휴지기를 거쳐 태양계의 활동으로 발전할 때까지 이어진다 이 메커니즘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만 특정한 상위 정신들이 발현되어서 달스럽게 되는 것 얘 성격이 그러면 얘가 발현되어서 달이 되는 거죠 불의 영이 발현되면 태양으로 뿜뿜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달도 인격령 같은 게 뿜뿜하니까 달이 되는 거죠 사랑령 같은 것도 세라핀 같은 것도 뿜뿜하니까 달의 영이 아이고 아파 하고 뿅 하고 나서 지구기가 나와야 되니까 달의 힘 사랑의 힘 되는 거죠 이제 이 전체를 좀 더 쉽게 개관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행성 발달에 관한 사실을 총괄하여 제시한다 요점 정리 해놨어요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따라서 요점 정리를 하면 돼요 이 행성에서는 토성기에요 인간의 가장 흐릿한 의식 이치에 가깝다라는 말이죠 깊은 트랜스 의식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더 그냥 이치에요 트랜스 의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더 그냥 흐릿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발달한다 이와 동시에 물질적인 인체의 첫 번째 토대가 이루어진다 이것 때문에 토성기에서 물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첫 번째 토대가 이루어지는 건 맞죠 하지만 상태가 어디 금은 동이에요 여러분 딱딱해요 아니에요 거의 이치스러운 불안개 같은 거예요 불안개 같은 것 근데 더 확실한 건 뭐예요 내가 내가 트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으로서 이미 존재해서 이 이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진짜 사실인 거예요 이게 아트마로서 여러분들이 영인으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물체 에테레체 아스트랄체 자체 이러는 건 뭐예요 내 모나드에 CR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CR이 없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이제 다시 해야 돼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어쨌든 물질적으로 봐서 여기도 설명하잖아요 물질적인 인체의 첫 번째 토대 우리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이런 발달은 일곱 학계의 하위 단계 중직이고 룬데를 통과하는데 이들 단계에서는 초감각 전신들의 존재들은 상위 존재들은 다음과 같이 사람의 신체를 형성하기 위한 일을 시작한다 이거 다 여러분이라는 소리예요 다 여러분이다 자 일곱 개의 룬대 이제 보는 거예요 첩 1 2 3 4 5 6 7 룬데들을 지나는데 의지 지혜 운동 형태 그 다음에 인격 불의 아들들 나와서 다섯 번째 지나고 여섯 번째 불의 아들들 그리고 일곱 번째에 여명의 아들들 천사 대천사 나오죠 자 첫 번째는 왕권 그 다음에 지혜 통치력 자 운동 역동력 형태 구분지면서 너와 나가 조금 갈라지죠 형태 하는 것은 지배력이에요 이게 물질력인 근원으로 봐도 되죠 지 천지인 할 때 지 자 다섯 번째 인격 근원력 뭐예요 왕권하고 곧바로 연결이 돼요 인격 영이 없을 때 이 다섯 번째 주기 인격 전신들이 통하지 않으면 트론에 라고 하는 것도 머물지 못해요 인격 영이 있어야 머무는 거야 자 근원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 그리고 물질 안에서 우주야 펼쳐져라 대천사 천사 블라블라블라 자 그리고 토성기의 이제 특징 이렇게 룬대들을 지나면 네 번째 주기 인격의 전신 존재가 인류 발달의 단계에 오른다 네 번째 주기 형태 네 번째 주기의 인격의 정신의 존재가 단계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기 중에 다섯 번째 주기인 인격 영 조체가 중첩되어서 인류 단계에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준비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다섯 번째 주기 황극이에요 황극 다섯 번째 주기부터 세라핌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세라핌은 다섯 번째 주기 인격 근원력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세라핌 다 연결되어 있죠 여섯 번째 주기부터 케로빈이래 여섯 번째 주기 불의 아들들 우주 섭리가 딱 펼쳐졌으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케로빈, 지성, 사리, 분별, 달의 신, 너와 나, 너꺼, 내꺼, 케로빈, 지성 나오는 거죠 이게 너무 자명한 순서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순서예요 일곱 번째 주기부터 본래 인간 창조자로 곧 트론회가 나타난다 이 론데들을 거치고 나니 드디어 중 한 거예요 이 세계에서의 중 토성기에서의 일곱 론데를 거치면 그 세계에서의 중 그러니까 트론회가 준비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근원력의 존재에서 탁 하고 내가 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진화 발달하겠죠 태양기, 달기, 지구기 하면서 그래서 얘가 누구예요? 나 창조자가 나타남으로써 나오잖아요 창조자가 나타남으로써 첫 행성의 일곱 번째 주기의 정신인간 곧 아트마의 배아가 생겨난다 여러분들 속에는 무조건 아트마의 배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력으로 점점점점 갈수록 에텔의 힘이 점점점점 쎄서 물질을 더 안을수록 나는 그것에서 까마득하게 멀어지지만 내 아트마의 배아는 있다 내 모나드, 내 점은 내가 찍었다 라는 거예요 내 점은 내가 찍었다 아트마의 배아가 생겨난다 토성기에서부터 그 배아의 생성을 했죠 그러니까 토성을 어머니로 봤을 때 어머니 자체가 이 배아를 만들기 위한 어머니죠 배아를 만들기 위한 어머니 그리고 그 배아가 펼쳐지는 게 태양기인 거고 배아가 펼쳐져서 물질력을 안아서 내가 자체적으로 더 분리되면서 분별하는 것이 달기이고 그것들이 극명하게 나로서 자유의지가 완전히 분리되면 그게 지구에 나은 거죠 지구에 나 그러니까 지구에 나, 달에 나, 태양에 나, 지금 여기 토성에 나 예 근원적 이치들을 보면 어쨌든 중주기 른대들도 똑같이 태양 달치고 다 겪는다는 소리예요 이것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걸 보면 딱 그래서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천보경으로 보면 이제 비교를 해 볼게요 천보경으로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토성기 했어요 여기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형태령 인격령 뿅 불해령 사랑령 여명령 조화령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왜 이 다섯 개의 령들은 안쪽에 있어요 우주섬리 안이라는 거예요 우주섬리 안 우주섬리를 탄생시키는 그 씨알이라는 거죠 근원의 씨알 베아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게 어머니의 품인 거죠 그게 어머니의 품인 거죠 이 품이 있어야지 이 다섯 개의 령들이 있어야지 불해령 나가 세라핀 나가 천사들 너희들 활동해 케로빈 지성령 그래서 여기다가 써놔 본 거예요 왜 성분리가 됐기 때문에 사랑령의 힘으로 달기에서는 생명이 탄생되는 힘을 발현하니까 성분리가 돼서야 음양이 합덕할 수 있는 물체를 얻으니까 그래서 사랑령을 여기다 써봤고 자 아스트랄의 힘이 점점점점 세질수록 살이 분별하니까 뭐가 돼요 바람 욕망 이런 게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성령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의 조화령이라든가 여명령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현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 현 현하면 드러나서 현현하면 이쪽에 와서 현 현하게 되는 거예요 특징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자 그러면 다르게 설명을 좀 해보죠 자 이걸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설명 드렸죠 일시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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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의 내가 일시무시 우주에서 일시무시 드디어 우주로 나간 일시무시 자 여기 1 2 3 4 나가죠 1 1의 신 2의 신 3의 신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본체 전체적인 본체에서 객체 이 세상이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모든 작용의 무 이 눈이 그려진 데는 뭐든지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눈이 그려진 경우에 자 근데 여기 요거를 보세요 이게 이제 극명한 무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건데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작용 해놨죠 그것의 작용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본체 트론의 본체에서 객체 형태 형태령이 나갔을 때 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인 인격령 그리고 그것의 모든 힘들 작용 운동령 지혜령은 어디 있어요 운동령과 함께 어떻게 뿌려져요 다 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사랑령은 어디 있어요 의지령을 포함한 지혜령과 사랑령은 다 같이 무의 성격을 가지고 뿌려지고 있는 거야 자 그렇지만 우주를 나가는 면에서 생각하면 우주를 나가는 면에서의 이일시무시를 생각했을 때 사랑령의 힘으로 나가고 브레인령의 힘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트론의 힘으로 형태령과 인식령의 힘으로 운동령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한 몽텅이로 보면 또한 이 한 몽텅이의 명들을 전체적으로 다 의지령으로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다 의지령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무시한 것을 뭘로 볼 수 있어요 첫 하나님 부레령 첫 번째 너 대천사 첫 번째 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작업을 하면서 육생할 때 물질들을 만드니까 만드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생명을 따지자면 여기서 작용은 뭐예요 사랑령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령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또 근원의 작용은 또 뭐다 무다 이 운동령의 성격들은 다 쥐고 있다 라는 거예요 쥐고 있다 그래서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작용 슈타이너가 말하는 상위신들의 종류들이 그것들을 너무나 자명하게 거의 완벽할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할 정도로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아까 전에 설명하는 거 봤잖아요 의지령을 통해서 지혜령의 힘이 운동령을 통하여 형태령을 만들어내고 아수라 인격령이 그것을 쳐다본다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작용 다시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작용 천 지 인 무 사성에 있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슈타이너의 아카싱 레코드가 그 순서대로 다 쓰인다 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모르면 그 순서대로 절대 못 써요 들려주는 얘기는 블라블라 로봇처럼 떠들 수 있겠지 그게 슈타이너가 다른 신비학자들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에요 차이가 나는 점 그게 감과 빛과 느낌과 슈타이너의 차이라는 거예요 천보경 천보경을 감으로 하고 그냥 글자로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제 응용이 되잖아요 영 혼 백 신 해서 나왔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지금 의지와 사랑으로 마나스부티 영인 지나서 바로 와야 돼요 물론 거치죠 이치적으로 이렇게 거쳐 오는 거예요 거쳐 오는 거야 하지만 이 사분면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이 사분면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태까지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퉁 쳐서 공이니 공죽지색 색증식 공 물거품이니 깨달아 평화로움 얻어 나가겠지 천만의 말씀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죠 두 바퀴의 메커니즘 세 바퀴의 메커니즘 세 바퀴의 메커니즘 네 바퀴의 메커니즘 지구는 물질 끝 천두 경 일시무시 끝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토성기는 물질이다 자 태양기는 여기 에테르 달기는 아스트랄이다 지구기는 자아체다 끝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끝 아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메커니즘을 거꾸로 돌리는 것도 자명하죠 자명해요 그 거꾸로 돌리는 메커니즘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세팅한다는 거죠 영혼 백신, 슈타인에도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토성기에서 의지령, 지혜령, 형태령, 운동령, 인격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슈타인의 본심에 그 군원의 본심, 본태의 가르침은 이렇게 거꾸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극히 물질, 체의의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인격령, 형태령 거기에 뭐? 이 사랑, 세라핌의 힘. 세라핌의 힘은 이거는 무슨 응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슈타인하고 얘기를 안 했거나 못 본 거예요. 의지령만큼 강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은. 하지만 전체적인 슈타인의 가르침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죠. 강조하지. 그러니까 모르진 않아요. 어쨌든 의지령과 지혜령 얘기하기 이전에 사랑령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령은 있다. 의지령처럼 다 뿌려져요. 사랑령은. 다. 지혜령은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음향이 진동하면서부터 지혜령도 시작될 거기 때문에 사고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거의 무지에 닿는다. 이 슈타인의 가정화하는 사고는. 음향이 진동하면서 그냥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고는. 지혜령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시작돼요. 어떤 힘으로? 내가 이전생에서 전전생에서 전전생에서 계속 육생했던 이 한 판에서 사랑을 품고 의지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 사랑의 힘이 없으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사랑하는 힘이 없으면 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행이. 진정한 행. 그래서 사랑의 힘은 훨씬 더 상위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올려야 된다. 양학명 하는 힘도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원. 이 지구의 마지막 중생까지 구제한다? 아니. 이 우주에? 아니. 전 우주에. 전 우주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내가 구한다. 라고 하는 이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그냥 지구에 머물면 그냥 섭리의 먹잇감. 우주 정도 내가 좀 구하고 말지. 이러면 그냥 우주의 먹잇감이에요. 여러분. 광활한 우주는 그것이 무한대로 있더라.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이것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번 생에는 됐어. 글렀어. 안 해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가요. 언제? 평생의 굴레가 그렇게 흘러. 이번 생에 여러분들의 서원은 강력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려고 공부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릇을 작게 둬요? 안 되죠. 크게 둬야죠. 크게. 지금 여기 있는 역은 이게 무한대예요. 여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그냥 화면 하나의 다각형 같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우주를 담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뭐를 담았어요? 저는 여기에. 무주를 담았잖아요. 그리고 무주를 반대로 또 어떻게 했어? 펼친 거예요. 이게. 무주를 담고 무주를 펼친 거예요. 곳곳에 우주적 이치를 포함하면서. 곳곳에 우주적 이치를 겪으면서. 곳곳에 우주적 길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첫 번째 육생할 때와 두 번째 육생할 때, 세 번째 육생할 때, 네 번째 육생할 때가 그래서 크게는 다르다 그랬죠. 영으로 한 번, 혼으로 한 번, 백으로 한 번, 신으로 한 번 이렇게 돌죠. 거꾸로는 돌아요. 물질의 나를 봤을 땐 진리를 알아야 되고 섭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돌이를 알아서 내가 이치 자체 그냥 그 순리의 흐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네 번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번 돌아야 된다. 크게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네 번 돈다는 것도 끝일까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돈다. 그냥 나는 자명해질 뿐. 강력한 소원으로 동무들을 찾아서 같이 가고 싶을 뿐. 이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전 우주적 지장 모세례 소원으로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돌 뿐. 자, 그거를 그러고 봤더니 어디였다? 여기였다. 여기였다. 모카토금수. 모카토금수 끝. 아니, 우주 한 판. 끝. 우주의 먹잇감. 좀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성기 지금 했어요. 우리 지금 토성기. 배우는 입장에서는 위치시키면서 자명한 우주섬리적 이치들을 알 필요 있어요. 제가 써놓은 것도 다 그거죠. 표현이 된 건 일단 우주섬리예요. 이치를 우리가 뽑아서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 작업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해보시되. 정말로 토성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 아카싱 레코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의지령, 지혜령, 운동령, 형태령, 인격령. 그리고 나머지 영들의 작용. 이게 근원의 내가 했던. 본심 본태에서 일어났던 자명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알면 그 일은 전체적인 우주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더라. 그러니 볼 수 있더라. 뭐를? 나였음을. 확인하고 나서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 어떻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토성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거의. 토성기 마음 정도 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별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상태에서 공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설정값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제 강의가 조금 어렵거나 잘 안 들리시더라도. 이 설정값 자체가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다 여러분들 좀비가 안 되길 바래서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여러분들이 이 생에 머물러서. 또 그 한 생에 지금을 사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끌어올리는 거죠. 그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 자체 설정값도 높이 두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토성기 특히나 스스로 복습 계속하시면서. 잘 한번 공부해보세요. 우리 신비학 개론에 토성기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학 개론도 한번 제가 일단 이렇게 전체를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렸으니까. 신비학 개론에 나오는 토성기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해석해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